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 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또 자궁 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10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점에 기울이시는도다 역대야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수고 일투족을 보살피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연약이 한 주간 평생에 내 삶의 플랫폼으로 영적 망대가 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11개상 19장에 보면 엘리아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제 끝났으니 이제 나를 제발 데려가 달라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갈멸산에서 바을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불로 완전히 제압하고 말살시켰을 정도로 충만한 엘리아였는데 그 열심과 특심이 대란했었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낙심하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삶운동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장단기계를 썩자 예배 놓치고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열심으로 가능합니까 랩몬트 국어는 지금 모닝 챌린지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랩몬트들 깨우러 막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연합 캠프 6주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은 아예 주일 아침에 직접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를 찾으러 대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서 계속해서 장단기 결석자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응답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잠깐 반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 나가려면 마가범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열두 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어서 뭐하게 하셨죠? 전도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우소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전도와 사역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으로 먼저 자신을 살리는 은혜를 가장 먼저 누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염려와 걱정 아니면 내심과 노력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신양사를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초월하고 뛰어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즉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3월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최우선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현장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고난과 역경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그래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 스스로 한번 빠져나와봐라 마치 맹수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살아남은 자만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디모데우소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보자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바로 나와 밀착되어져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산에 들인 공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특공대가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이사야 43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장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경제 현장에서 생업을 펼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어찌 경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세상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는데요 경제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제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가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질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주로 문제 해결 속은 성취예요 기도는 지금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과 성령의 역사심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만만치 않은 세상과 현장 속에서 근심할 일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잘되는 일이 이나 응답이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면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지금 고린도교회는 큰 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받쳐진 고기가 고린도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전 고린도교회가 지금 갈등에 빠진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갈등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우서입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게 되면 영적 본질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좁아지게 됩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지면 계속 실패하면 계속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좁아지게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좁아지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고립이 되어져서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얘기합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문제 괜찮아요 어려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정말 보금 안에 있다 그리소 안에 있다 은약 속에 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문제예요 소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